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17개 도 광역시에서 부정선거의 패거리들, 부정선거의 도당들은 어떻게 해먹었는가?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먹은 것은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옆에 하단에 보시는 것이 2006년도 지방선거입니다. 한나라당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바로 노란색은 열린우리당, 그 다음에 민주당입니다. 이것이 2006년도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는 경북지사와 대구시장을 제외하고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이 다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조작을 해서 먹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먹은 것은 17자리에서 뭐를 헤쳐먹었냐? 헤쳐먹은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14자리, 자유한국당이 2자리, 무소속이 1자리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여기서 보면 두 자리는 경북지사하고 그 다음에 대구시장을 제외한 자리는 모두 다 먹었습니다. 대구시장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조작을 했는지 얼마나 여러분 간이 컸으면 2018년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까지 여러분 훔치기 위해 가지고 나섰습니다. 대구시장까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들이 얼마나 후한 무치하고 무지막지한 인간들인지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위 보수의 아성인 대구시장까지 이렇게 해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구시장은 여러분 중간에 보시면 당일 투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푸른색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가 60.65%대 그 다음에 임대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39.35%보다도 압도적으로 여러분 이겼습니다. 거의 21% 정도로 이겼습니다. 노란색입니다. 푸른색에 노란색. 사전투표에서 간이 크게 엄청나게 조작질을 해가지고 오히려 사전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임대윤 후보가 50.40%대 권영진이 49.6%로 여러분들 오히려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을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짓을 전국의 독곳에서 했는데 대구시장에서까지도 대구시장도 더불어민주당이 먹어야 했다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엄청난 인간들인 거죠. 그러니까 대구시민들은 당일 투표에서는 권영진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그 다음에 사전투표에서는 임대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건수한 차이로 승리하게 하는 명백한 교차투표를 한 겁니다. 이렇게 사전투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권영진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60.65%라는 압도적인 다수로 승리하지 못했으면 더불어민주당이 대구시장까지 아마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도독질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선거 패거리 부정선거도당 부정선거 1당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해도 아무것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이런 짓을 여러분 한 겁니다. 다음에 김기현 여러분들 울산시장 현역 울산시장에 출마했던 울산시장 선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선거는 특히 청와대의 8개 부서가 여러분 관리할 정도로 엄청난 조작이 있었던 그런 소위 부정선거.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사저에서 발을 벗고 편안하게 살 수 없는 그런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울산시장의 선거의 조작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에서 저는 상당히 조작을 했을 걸로 봅니다. 당일 투표에서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여러분 중간입니다. 53.74%로 승리했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46.25% 얻었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송철호의 득표율과 김기현의 득표율 차이는 7.49% 했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확신이 만들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엄청나게 조작질한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송철호는 62.86% 얻었고 김기현은 37.14%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에 송철호와 김기현 객차가 25.72%입니다. 당일 투표에서 송철호와 김기현 차이가 7.49%입니다. 이렇게 큰 격차를 울산 시민들이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엄청난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송철호의 승리를 확실해 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25.72%하고 7.49%를 합치게 되면 여러분들 33% 정도의 총조작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울산시장 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 수를 기준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한 32% 정도의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4.15 총선의 전국 평균이 25%가 총조작값입니다. 사전투표의 장관수의 25%를 도독질한 겁니다. 그런데 울산시장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볼 때 32%를 조작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인 송철호에게 승리를 안겨준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런 천인 공론한 짓들을 한 소위 부정선거 패거리들이 지금 소위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서 선거 수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검찰 수사건 완전 박탈입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여러분 부산시장에서도 성문제로 여러분 오거돈 씨가 물러났습니다. 부산시장도 엄청나게 조작질을 한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 상당한 조작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오거돈 씨가 56.42% 대 43.58%로 승리했습니다. 두 개의 차이는 양 후보의 당일 투표의 격차는 12.84였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장을 확실히 훔치기 위해서 오거돈에게 사전투표에서 무려 67.9%를 몰아준 겁니다. 67.9%를 반면에 서병수 씨는 32.10% 얻은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율과 당일 투표의 국민의힘 미래통합당 후보의 격차가 32.8%인 겁니다. 부산 시민들이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에서 완전히 다른 투표 성향을 보인 겁니다. 엄청난 사전투표 조작질을 한 겁니다. 차이를 합치게 되면 여러분 대륙 몇 패 정도 나오는 거 아니까 45%가 나오는 겁니다. 45% 정도를 조작을 한 겁니다. 정상적인 경우는 32.8%는 1에서 3%를 벗어나면 안 되고 여기서 말하는 12.84%는 1에서 3%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더불어민주당 패거리들이 한 겁니다. 부정선거 패거리들이 한 겁니다. 부정선거 잔당들이 한 겁니다. 부정선거 도당들이 이렇게 선거를 훔친 겁니다. 이것이 두려운 겁니다. 이것이 겁이 나는 겁니다. 이것이 염려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건 완전 박탈 절대로 검찰이 선거 사범을 수사 못하도록 해야겠다. 경찰에 맡겨놓으면 경찰에 우리 인맥들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경찰이 좀 봐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경찰이 봐줄지는 잘 모르죠. 코스모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나라가 아니고 그냥 이판 사판 개판 깽판인 겁니다. 이런 짓을 하고 권력을 계속 훔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짓들을 마음껏 그냥 자행한 겁니다. 이렇게 이름 한 겁니다. 경북지사에서도 여러분들 장난질을 쳤습니다. 경북지사요. 여러분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경북지사는 미래통합당 후보가 이겼습니다. 56.41% 대 32.95%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조작질을 한 겁니다. 관외의 사전투표에서는 48.72%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이긴 겁니다. 그러나 관내의 사전투표에서는 여의치 않았습니다. 아마도 지역 순간이 차원에서 관내 사전투표가 여의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숫자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격차는 6.86% 미래통합당 후보는 6.59%입니다. 이렇게 항상 조작을 하게 되면 값이 비슷하게 나는 좌우대칭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좌우대칭이 착하게 일어납니다. 부산시장도 오그돈이 사전투표에서 얻은 것하고 당일 투표 얻은 것을 빼면 11.48%입니다. 서병수는 사전투표에서 얻은 것과 당일 투표를 빼면 마이너스 11.48%입니다. 착하게 여러분들 좌우대칭이 나옵니다. 좌우대칭이 나오나 가서는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울산시장 보시기 바랍니다. 송철호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율은 플러스 9.11%입니다. 놀랍게도 세상에 그 많은 숫자가 있는데 김기현의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율이 마이너스 9.11%입니다. 완전히 좌우대칭입니다.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입니다.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울산시장이죠. 여기에 대구시장 보시기 바랍니다. 착하게 뭡니까? 임대윤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율이 플러스 11.06%입니다. 권영진의 사전투표 득표율에 당일 투표 득표율이 빼기가 마이너스 11.6%입니다. 이게 착하게 뭡니까? 그 많은 이게 자연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공 숫자라는 겁니다. 인공 숫자이기 때문에 좌우대칭이 나오는 겁니다. 좌우대칭이.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도당들이 선거를 도독질을 한 겁니다.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것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해먹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해먹을 걸로 그렇게 확신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정선거를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 이어서 2020년 4.15 총선에서는 들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총조장비를 전국평균 20%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0%에서 2020년 4.15 총선에서는 25%까지 올렸습니다. 양 후보의 12.5%를 대주고 12.5%를 빼앗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6월 13일 지방선거에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은 이렇게 좌우가 대칭입니다. 민주당 후보는 표를 넣어줬기 때문에 플러스 6.86 통합당은 마이너스 6.59 인천은 6.86 통합당은 마이너스 6.86 부산은 11.48 통합당은 마이너스 11.48 대구는 플러스 11.06 통합당은 마이너스 11.0은 좌우대칭입니다. 좌측과 우측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좌우대칭은 자연수가 아닙니다. 유권자들이 던진 표심이 아니고 만든수 인공수 조작수입니다. 이렇게 지금 해먹은 겁니다. 그러면 어제도 다뤘지만 조금 더 심청 보도를 한다는 의미에서 2018년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구청장과 서울시장에서 민주당의 부정선거 패거리들은 어떻게 해처먹었는가 여러분 그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서울시 구청장과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부정선거의 패거리와 부정선거의 도당들은 어떻게 해먹었는가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정상적인 경우는 이겁니다. 서울시장 판세입니다. 2010년에 실시됐던 6월 1일 지방선거입니다. 한명숙이 17대 8로 이겼습니다. 서울의 25개 구 가운데 한명숙이 17개를 이기고 오세훈이 8개를 이겼습니다. 당선은 오세훈이었습니다. 이 정도가 나와야 정상인 겁니다. 2011년 10월 26일 날 보궐선거입니다. 박원순과 나경원이 붙었습니다. 박원순이 21대 나경원 4로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강남 3구는 굳건했습니다. 서초 강남 송파는 여기는 바로 보수의 아성이기 때문에 이곳을 내놓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용산이기였습니다. 박원순이 21대 4로 승리했습니다. 다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입니다. 박원순과 정몽준이 붙었습니다. 22대 3이었습니다. 22대 3. 송파를 아마 뺏겼던 모양입니다. 강남구하고 서초동을 지키고 송파를 뺏기고 용산구가 의외로 아주 굳건하네요. 그렇게 해서 22대 3으로 여러분 끝났습니다. 그러나 2018년 6월 13일 날 박원순과 미래통합당의 김문수 당시 자유한국당이죠 붙었습니다. 전부를 다 박원순이 먹어버린 겁니다. 이런 것은 역사상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일어났습니까? 사전투표에 전산조작과 실물 위조지 투표지를 투입해 가지고 국민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박원순을 부정선거 패거리들이 선택한 겁니다. 이 짓을 한 겁니다. 이것이 밝혀지는 것을 그들은 결사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 지금 검찰 수사건 완전 박탈과 선거사범을 검찰이 다루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비정상입니다. 이게 부정선거가 없는 정상투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자행된 비정상투표입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2018년 6월 13일 날 실시했던 지방선거에 서울시 구청장 선거는 바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남 송파 용사 다 졌습니다. 유일하게 서초만 먹었습니다. 서초를 조은희 후보가 못 이겼으면 서울시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모두가 부정선거 패거리당에 의해서 장악이 됐을 겁니다. 부정선거 패거리당이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어떻게 조작했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낱낱이 나옵니다. 민주당 한 개 표를 넣어주고 통합당과 바른미래당에게 이런 표를 빼앗은 겁니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민주당 후보에게 9.72%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9.72%를 대해주고 통합당하고 미래당 후보를 합쳐가지고 여러분 9.72%를 빼앗는 겁니다. 좌우대칭입니다. 정확하게 뭡니까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투표를 조작한 증거입니다. 중구에서 사전투표에 참가한 참가자 수의 10.09%를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밀어주고 통합당 후보와 바른미래당 후보에게 정확하게 그만큼 빼앗아서 통합당 후보가 뺏긴 7.84%와 바른미래당 후보가 뺏긴 마이너스 2.16%를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10.10%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민주당이 얻은 거하고 그다음에 야당 후보가 빼앗긴 것이 일치합니다. 용산구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10.57%를 밀어줍니다. 사전선거 참가자 수의 10.57%를 여러분들 전산조작과 실물위조투표에 투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밀어준 겁니다. 그만큼 통합당 후보와 바른미래당 후보의 각각 9.15%와 1.42%를 여러분 빼앗아가지고 bc를 합치게 되면 통합당 후보와 바른미래당 후보가 빼앗긴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10.57% 정확하게 민주당 후보가 얻은 플러스 10.57%과 통합당과 바른미래당 후보가 빼앗긴 마이너스 10.57%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런 만행을 저질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부정선거 패거리들이 이런 짓을 여러분 저지른 겁니다. 이런 천인 공로할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부정선거로부터 자유로운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자치단체의 장들과 국회의원들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성동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후보에게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7.94%를 전산조작하고 실물위조투표지를 만든 다음에 투입해서 승리를 훔쳤습니다. 꼭 같은 수만큼 통합당 후보와 바른미래당 후보에서 빼앗았습니다. 통합당 후보에는 마이너스 6.74% 바른미래당 후보는 마이너스 1.20% 통합당 후보와 바른미래당 후보가 빼앗긴 것을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7.94% 정확하게 민주당 후보가 얻었던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플러스 7.94%와 통합당과 바른미래당 후보가 빼앗긴 마이너스 7.94%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러분들 A하고 B씨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데칼코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칼코만이다. 조작되지 않는 자연수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선거조작기술자들과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작과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서 투입하지 않으면 이렇게 데칼코만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좌우가 착하게 일치하는 이런 데칼코만이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시장과 서울구청장을 다 해먹은 겁니다. 똑같은 방식을 여러분들 어디에 샀느냐. 여러분 똑같은 방식을 언제 했느냐. 2017년 5월 9일 대통령선거,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2020년 4.15 총선, 2021년 4.7 보궐선거, 2022년 3.9 대선, 그리고 2022년 또 6월 1일 탁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사전투표에서 동일한 방식을 사용할 것입니다. 부정선거의 패거리 등 부정선거의 도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선거에서 2020년 3.9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여전히 선관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부정선거 엔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의 똑같은 엔진이 작동한 겁니다. 다만 엔진에서 조작감만 달라진 겁니다. 2017년 12%, 2020년 25%, 2018년 20%, 2022년 3.9 대선 20% 조작감만 달라지지. 엔진은 지금 여전히 선관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메인서버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온 버튼만 누르면 돌아가는 겁니다. 선거. 국민들 관계없는 겁니다. 저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 온 겁니다. 이세비 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저것은 컴퓨터 조작이나 이런 게 없으면 나올 확률이 없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권비 님은 데칼코바니는 조작 부정선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 세상에 까발려진 겁니다. 자기들은 안심했을 겁니다. 선거에 쳐먹으면 다 그냥 사람들 모르고 넘어갈 거다. 그런데 이렇게 저가 파헤치니까 죽도록 파헤치니까 너희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면 해보자.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다 까발린 것. 까발린 것을 국민들이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청자들이 다 알 거고 그걸 또 여러분 방송이 그렇게 활성화가 지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탄압이 심해서 이런 방송 중에 한 번 정도 공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톡이라든지 그다음에 단체 카톡방이라든지 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 여러분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url을 좀 올려놓으시면 다른 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게 과거 같으면 한 몇 십만 정도가 볼 수가 있으면 훨씬 더 영향력이 클 건데 아시다시피 2020년 9월 재검표가 실시될 때부터 공병호 tv는 추천 동영상의 일체 여러분들 중지된 탄압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주변에 공유도 해 주시고 또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작을 해 먹은 겁니다. 이렇게 조작해 가지고 맛있게 헤쳐먹은 겁니다. 해먹었다는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나 고상한 표현이기 때문에 헤쳐먹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렇게 헤쳐먹은 겁니다. 24군데를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전라특별시가 돼버린 겁니다. 호남특별시가 돼버린 겁니다. 서울 지역 25개 구청장 가운데 20명 이상이 호남 출신이 된 겁니다. 호남 출신이 아니면 또 더러는 몇 명은 뭐죠? 처갓집이 또 호남 출신이겠죠. 이렇게 해서 다 해 먹은 겁니다. 해 먹은 겁니다. 이렇게 다 곡선 순천 연수 장성 나주 담량 정읍 광주 정읍 고흥 영암 장흥 담량 광주 강진 완도 순천 정읍 청송 고창 광주 이렇게 다 해 먹은 겁니다. 해 먹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2018년 때 추미애입니다. 당대표가 여유와 한우 잔치집이 된 민주당.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6월 13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지상파 3사 출국조사 결과 발표 때 활짝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이게 조작질을 다 한 겁니다. 이해찬이 있네요. 이게 다 나중에 구속감들입니다. 다 알았을 겁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20년 직권론 50년 직권론이 나오는 겁니다. 20년 직권론 50년 직권론이 왜 나오겠습니까? 알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부정선거 엔진을 잘 개발했고 부정선거 엔진 알파를 계속해서 돌리게 되면 20년 50년 계속해서 해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참 중요했습니다. 자칫에서는 베네수엘라처럼 될 뻔했은 겁니다. 이 범죄가 뇌란죄입니다. 뇌란죄. 6.25 전쟁 이후에 최대의 여러분들 범죄가 발생한 겁니다. 국가적 재앙이 발생한 겁니다. 이걸 덮기 위해서 지금 검찰 수사 건 완전 박탈입니다. 선거 사범을 일체 검찰이 될 수 없도록 선거 수사는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법적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경찰로 넘어가면 자기들이 심어놓은 인맥을 동원하면 상당분 휘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부정선거를 해 가지고 이해찬 씨가 아주 행복한 겁니다. 박수치고 야단 났습니다. 다들 잘 해먹었다. 그래서 호남특별실을 만든 겁니다. 전라특별실을 20명 이상이 이렇게 다 뭡니까? 줄 잘 써 가지고 아마 이 사람들 가운데 종로구에 체류하거나 각 구청장이 체류한 시간을 보게 되면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사를 시킨 다음에 이렇게 다 자리를 준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라도가 다 해먹는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예요. 내하고 직접 이익은 연결 안 했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강도죠. 그러니 조국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 딸은 저 정도는 아닌데 금배치도 저렇게 훔쳐 가지고 5년 6년 정도 해먹는데 우리 딸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겠는가? 그러니 열 받는 거죠 조국이. 코스모스님 말씀처럼 역사일의 최대의 악행입니다. 악행 정도가 아니라 사악함입니다.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데칼코마녀 같은 이런 숫자가. A하고 B시가 이렇게 일치되는 숫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제 우리나라에서는 소설가 가운데서도 상당히 이렇게 자연과학, 생물학이나 이런 과학에 대해서 조회가 깊고 또 이런 복거일 원로 작가가 월간 조선에 인터뷰한 내용을 본 이런 내용이 있더구먼요. 사전투표의 분포는 집단적 형태의 자연스러움이 아닌 자기적 규칙성을 보였습니다. 자연수는 사람이 개입하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움이 있고 인공수는 자기적 규칙성,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일종의 패턴이나 규칙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 통계학자가 그런 자기적 규칙성의 사례들을 밝혀냈습니다. 사람은 직관적으로 무작위 숫자들을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표 결과에 손을 대면 그 흔적이 남습니다. 무작위 숫자들은 왔다 갔다 왔다 하는 숫자죠. 사람은 직관적으로 무작위 숫자들을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손을 대게 되면 항상 규칙이나 패턴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규칙이나 패턴이 바로 이런 겁니다. 데칼코마니오 같은 것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그대로 관찰된다는 겁니다. 부정선거는 그냥 사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연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조작을 했기 때문에 조작이 없었던 전남 전북 광주를 빼고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국회의장의 부정선거 당선 문제, 그리고 부정선거의 패거리들, 부정선거의 도당들, 부정선거의 세력들, 부정선거의 일당들이 무엇을 지금 어떻게 추진해야 하고 있고 지금 무엇을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앞으로 민주당과의 투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적임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시간 내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서고 다른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과의 협상에 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선 의원 정도가 되는 사람이 이 정도의 시국판단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새로 갓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는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국민들의 강력한 재앙이 지속되자 주저리 주저리 그냥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마는 하루가 지난 시점에 꼬리를 내렸습니다. 검수완박에 중지한 합의 권성동이 저의 판단 미스로 당에 부담을 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단 하루 만에 부패와 경제사범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이 원안 통과를 협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선거수사와 공직자비리수사를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국민의힘의 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원내대표로서는 지극히 유화적이고 초보적이고 그야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누구나 그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류의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마는 오래가지 않고 하루 만에 꼬리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권성동 씨가 어떤 판단을 실수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어떤 정치사안을 합의하더라도 국민의견보다는 우선될 수가 없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원내대표가 합의했더라도 합의사항이 국민에게 수용되지 않을 때는 당연히 재논의와 재협상을 해야 됩니다. 국민 뜻에 맞추어가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입니다. 국민들이 대노하기 이전에 국민들의 심중과 의중을 읽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강릉의 지역구를 두고 있고 사선의원 정도가 되고 1960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62세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초선의원도 아닌데 그 정도의 시국 판단이 모자라서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책임지고 소위 협상주역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이 도리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비판이 큰 국민적 비판이 큰 국민적 비판이 아주 큰 선거범죄와 공직자범죄를 포함시키는 금수완박법 재협상을 해야겠다는 주장을 계속해왔고 또 그 두 개의 범죄를 검찰 직접 수사 개시 대상에 포함시키는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민주당과의 협상을 이어가겠습니다. 기탄없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도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의원총회에서 이것을 이미 추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원이 왜 없었는가라는 점입니다. 크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을 통해서 합의한 금수완박중재안을 바로 거부하기로 했다. 그리고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에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향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와 수단을 통해서 저항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권성동 씨는 자신의 정치 역정을 통해 가지고 가장 치욕적인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사선 의원이라 되는 사람이 이 정도의 판단 능력을 갖고 이 중대한 시국에 원내대표직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수행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묻고 싶은 사람은 오늘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저뿐만 아니고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정말 질책과 지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권성동 씨의 실책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번에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 단핵정국에서도 권성동 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단행에 찬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아마 역사적으로 크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단핵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찬성을 표했던 의원은 여기에 권성동 씨가 들어 있습니다. 김우성, 김성태, 김세연, 김종석, 나경원, 신보라, 오신한, 유성민, 장재원, 이해운, 정운천, 정병국, 주호영, 하태경, 홍문표 당시에 샌유리당에서 소위 분위기에 휩쓸려서 탄핵에 찬성했던 44명 가운데 권성동 씨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봐 같은 큰 결정을 실수를 했는데 비교적 정치판을 본인이 직접 경험이 있고 또 이해를 하고 있는 민경욱 의원은 좀 더 가혹한 그런 질책을 합니다. 민주당이 무리한 입법을 할까 봐서 협상안에 합의해 줬다고 권성동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입법을 하면 민주당이 정치적 타격을 입고 지방선거에서 죽을 수는 거였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는 게 안 돼 보여서 합의를 했다고요? 또 정치적 부담을 왜 권성동 자네가 함께 지고 또 대통령 당선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건가? 권성동 당신도 민주당의 불확치인가? 아니면 검수완박에 당신의 개인적 유불리가 걸려 있는가? 이렇게 민경욱 전 의원이 아주 쓴소리를 합니다. 아무튼 최선의 방법은 권성동 씨가 재협상의 주역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중대한 판단에서 자구가 생기게 되면 책임을 지고 물러서고 다른 사람이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그런 태도로 아마 이번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에 라우렌 님은 OECD에서 한국 같은 선진국에서 검수완박을 추진한다는 것이 참 놀랍다고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정조날림은 박병석 국회의원님도 가짜 국회의원님도 그때 조국 사태 때문에 국민분도가 하늘을 찌를 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힘을 이길 수가 없던 분위기가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네요. 어쨌든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들 가운데 대다수 아주 극소수의 국회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부정선거에 연류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의 실체가 알려지게 되면 4.15 총선은 물론 무효가 돼야 될 뿐만 아니고 모든 그런 법적 지위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참 똑똑한 의견을 많이 피려겠습니다. 김규정님이 조선일보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문제이고 당신의 판단에 착오가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말장난 그만하시고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내릴 수 없는 판단이고 고의적으로 했다고 보고 또 몰랐다고 했다면 바로 원내대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당신을 보면 제2의 유승민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김규정 시민이 아주 따끔한 그런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이광대 씨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일 여러 소리 할 것 없고 빨리 자리를 비우시기 바랍니다. 임문백 님은 당신은 제2의 유승민이구면요. 국민의 힘의 앞날이 훤히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고 나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러나 공적으로도 이렇게 중재한 문제에 대해서 판단착오를 했다면 착오의 이유가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책임을 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다음은 김영민 님은 얼굴에 철판을 깐 분입니다. 사과할 것이 아니라 당장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자리를 붙잡고 있다고 버틴다고 하니까 하다 못해서 노조협상도 전체가 거부하면 협상한 당사자는 사퇴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분이 계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의견의 밑에 찬성을 보면 114명이 찬성이고 단 한 명도 반대가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수천 명이 아마 찬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민심이고 이게 설문조사고 이게 비싼 돈들이가 할 필요가 없는 여론조사입니다. 또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최원형 님입니다. 최원형 님은 그런 판단력이기 때문에 멀쩡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했죠. 이렇게 잘못 판단을 내리고 나면 오랜 기간 동안 오명이 이렇게 지속이 됩니다. 지금 댓글이 진행이 중이 아닌데 댓글이 여러분 지금 방송이 잘 들리십니까? 방송이 잘 들리시는지 지금 조금 방송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방송이 잘 들리시면 방송이 잘 들린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방송에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방송 저만 좀 문제네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바로 또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마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그러네요 자 그러면 조영철님 같은 경우는 다급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범죄를 덮으려는 사람들과 싸우려 하지 않고 합의를 함으로써 국민의 힘이 되기는 커녕 국민의 짐이 된 잘못을 통감한다면 당장 사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과도 자기 당 국회의원 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이준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천과 선거 기획을 다 내려놓고 금수완박 저지 맨 앞장 서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권성동 씨가 어떻게 판단을 내렸는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했네요 전혀 논리적 근거가 없는 협상 시안을 정해놓고 강박의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협상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주 정확한 그런 판단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이제 진행이 됐네요 이제 원활하게 진행이 모든 게 되겠습니다 제 컴퓨터에 모든 게 끊겨가지고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급히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를 해보니까 여러분 설문조사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금수완박 중재안 합의 판단 미서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을 계속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400명이 14분 전에 투표를 던져가지고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는 것이 89% 그리고 사과로 충분하다 직을 계속 수행해야 된다 이게 11%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90%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협상 주역으로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내대표직을 사직하고 그 직에서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면은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소위 부정선거 패거리 부정선거도당 부정선거일당 부정선거 세력들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조금 전에 속보가 법사일에서 이제 안을 통과시켰다 그런 내용이 지금 도착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도착했습니다마는 어제도 방송에서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부정선거가 완전히 까발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사를 가장 정확하게 잘 해낼 수 있는 신속하게 처리해낼 수 있는 데는 바로 대한민국의 검찰입니다 다른 사건 수사보다도 선거 수사가 상당히 고도의 지식과 정밀도를 요구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수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 공공부를 두고 공안부죠 과거에 공안부를 두고 이것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부정선거 패거리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겁니다 부정선거 패거리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부정선거죠 그걸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안드로이드님이 누가 봐도 선거 조작 수사에 대해서 두려움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법을 바꿔서라도 검찰에서 선거 수사를 못하게 해야만 하는 절박감이 너무나도 뻔히 보이는 법안 상정이 바로 검찰 수사건 완전 박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김약국 집 딸은 감방을 갈까 봐서 아주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니까 그럴 수 없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부정으로 차지한 자리가 어지간히 불안한 것 봅니다 이 나라를 좆먹는 사람들아 정말 역겹다 보리님은 도독이 재발절인다고 금패치 뺏길까 봐 전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뿌린대로 거두는 법이고 반드시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들은 모조리 옷을 벗어야 됩니다 금패치를 떼는 정도가 아니죠 범죄 혐의자로 여러분들 구속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석재홍님입니다 어떻게 한 번도 아니고 집권기간 내내 모든 선거에 부정을 자행할 수 있는지 도대체 양심이라는 게 이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항의하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대로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자주 여러분 입에 오르내리는 거지만 그 사람들은 선학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공적기관이나 법이나 이런 걸 바라보는 관점이나 시각이 일반 시민들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586운동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들에 대한 법에 대한 관점은 우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어떠냐 그것은 통치의 수단이자 도구이다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거나 좌파가 장기 집권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공적기관이 있는 법이든 간에 모두 다 통치를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치의 도구나 수단 가운데 하나가 부정선거가 된 겁니다 통치의 수단 가운데 하나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 완박법이 되는 겁니다 인간 종자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한국 근대사에서 대단히 예외적인 그런 집단들이 바로 저보다 한 서너 살 정도 아래인 586운동권들입니다 이 인간들은 완전히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인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하고 다릅니다 법에 대한 존중심이나 헌법에 대한 존중심이 전혀 없는 것이죠 20년 장기 집권할 수 있으면 부정선거는 수백 번이라도 하고 그것은 정당한 일이다 그것은 합법적인 일이다 그것은 옳은 일이다 그것은 선한 일이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586들입니다 이런 인간들하고 지금 협상을 하는데 권정동 씨가 1960년생이니까 586을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586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당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순진하면 당하는 거죠 여러분 조금 전에 자세히 봐야겠지만 법사위에서 아마 통과가 됐다는 모양인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있죠 국민들 의식 안 합니다 막 갈 때까지 갈 겁니다 박홍근 중남구 어리죠 부정선거로 당선된 인물입니다 전남 고흥 출신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금수완박 합의안 오늘 법사위 심사 이후에 내일 본회의 처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인간들 여러분들 그걸 쓴 거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 파기 협치 파기 국민의 힘에 규탄한다 이 좌익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 좌파들이 인간들이 아닙니다 이 언어 쓰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음유당이 뭐냐 부정선거 패거리들이죠 부정선거 도당들입니다 부정선거 뭐죠 예 악당들입니다 오늘 방송 내용에 이런 반박할 게 있으면 반박을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나무님 말씀처럼 짐승만도 못한 놈들입니다 그래서 정봉주가 짐승만도 못한 짓이라고 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양정철이 이건영이 윤호중이 나는 너희들이 이번 선거에서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한 것을 안다 이렇게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2020년 4월 13일 4월 12일 날 정봉주가 BJTV에 나와서 이야기한 거죠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하도 열받아서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에 조작하는 걸 보고 이건영이 윤호중이 양정철이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한 걸 한다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OECD가 이제 문제점을 지적했네 얘가 참 순진한 겁니다 얘가 얘가 참 내가 볼 때는 대책이 없는 애야 어벙하게 생겨가지고 참 내가 처음으로 군성동 씨와 어제 사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네요 사람이 음색을 보면 사람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여간 강릉시민들이 현명하셨으니까 사선까지 뽑아줬겠지만 이렇게 당할 수가 있냐 이야기죠 박홍근 박병석 이 부정선거로 다 당선되자는 드립니다 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인 겁니다 이게 다 가짜들인 겁니다 가짜들하고 진짜들이 만나가 진짜 가짜들에게 농락당한 사건입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입니다 뇌물방지자급반이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한국의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에 우려를 표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뇌물범죄수사 및 기소역량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일은 결코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검수완박 중재안 부패수사 역량 약화 입법 강행도 우려 그러나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짐승보다 못한 제가 여러분을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뭘 강조를 해 왔습니까 부정선거를 저지를 수 있으면 사악함과 관련해서 한계가 없는 짓을 마음껏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악한 행위를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강행 통과시킬 겁니다 이게 바로 586이고 이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그 상태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짓을 다섯 번이나 했기 때문에 이제 여섯 번째 하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양식 양심 설득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강덕용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민주당이란 사람들이 지금 미쳐서 날뛰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건들은 우리 일반 국민들하고는 전혀 다른 일종의 괴물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럴 줄 모르고 지난 총선에 부정선거라고 국민들이 그렇게 떠들어대는데도 따놓은 건배지를 놓지도 않으려고 닥치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인 놈들이 더 몹쓸 놈들이 아닙니까 그때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재선거를 했더라면 오늘날 같은 악마들이 악마의 짓을 없었을 것 아닙니까 모든 여러분의 근액은 바로 부정선거에 닿게 되고 그 부정선거는 탄핵과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쯤은 하태경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준석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기호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괴물이 있는 괴물 괴물로 생각해야 우리가 그들을 제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인간으로 우리가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이렇게 국가적 제한이 큰 제한이 없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경미한 사건들이었고 헌법기관이 부정선거의 주체가 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이 거대한 부정선거를 저질렸도 2,900명으로 추정되는 그런 정규직 가운데 한 명도 이야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특정 지역 출신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특정 노동단체가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조폭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 강력한 조직이 현재 한국의 선거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의 여러분들 그야말로 부정선거를 했더라도 지금도 조사권을 발동해 가지고 민경욱 의원이 사전투표 독렬했다고 이런 그거를 가지고 고발해 가지고 영등포 경찰서에서 와서 조사받으라는 그런 통지서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엄청난 악과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에 싸우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제 권성동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의 그 판단 차고 이른바 금수완박법의 야합안 그들은 중재안이라고 부릅니다마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도했던 그런 일종의 햇박에 가까운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원안 통과를 그냥 허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그냥 넘어가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큰 그런 실책을 범황으로 인해서 전국이 일대 혼란상태에 빠져들어가게 됐습니다 현재 권성동 원내대표는 입장을 철회하고 다시 6대 범죄 가운데서도 부패 및 경제범죄 외에 국민들이 간절하게 열망하는 선거수사 그리고 공직자비리수사를 반드시 검찰이 수사권을 유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입장을 선회해서 재협상에 나서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박홍건 원내대표와 또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절대협상 불과 이번 주 안에 법사위 통과는 물론이고 본회의 통과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 자체는 아마 변경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최대의 아킬레스건이자 민주당 자체가 그냥 공중에 정발시킬 수 있는 그런 소위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러졌던 좌행됐던 5대 공직선거에 대한 대규모의 전산조작과 실무 위조투표지 투입으로 이루어진 그런 부정선거를 그들로서는 은폐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은폐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기 때문에 그들은 검수완박법 원안을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재협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밀어붙일 것으로 봅니다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부정선거로부터 자유로운 인물은 아주 드뭅니다 조작이 없었던 4.15 총선 당시에 조작이 없었던 조작 청정지역인 전남과 정북 그리고 전남 광주를 제외한 전국의 대부분 그런 지역구나 비례대표에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다소의 조작값은 달랐지만 전국의 모든 권력이 더불어민주당의 중앙당 차원에서 조작선거와 부정선거가 자행되었기 때문에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적을 두고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 가운데 부정선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본인이 했건 본인이 부정선거를 안 했건 관계없이 중앙당 차원에서 전국의 평균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5%에 달하는 그런 부정선거를 자행했기 때문에 그의 청정조약 지적에 해당하는 전남 전북 광주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부정선거에 연루된 자라 연루되어 있는 자 부정선거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자 이런 오명을 덮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대전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 또한 부정선거로 당선되었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병석 국회의장조차도 부정선거를 덮어야 되는 그런 소위 더불어민주당의 다급한 그런 목표 달성에 철두철미한 수단과 도구로 그렇게 봉사해 왔음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우리나라에서 원로작가 부정선거를 말하다 TV조선에 이어서 월간조선의 부정선거를 심청적으로 다루다 이게 원로작가는 복거일씨입니다 복거일씨는 다른 문인들과 달리 과학에 대해서 상당히 조회가 깊고 그리고 또 아주 그런 특히 자연과학 생물학에 대한 조회가 아주 깊은 독특한 그런 문인 가운데 한 분입니다 월간조선이 여러분 보시죠 여기 보시면 월간조선의 여기 보시면 대선 총선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복거일의 생각입니다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원로작가 복거일이 말하는 역사의 분기점 이런 내용을 이제 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선거와 관련된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부정 총선과 대선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은 사회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정치계와 언론계에서는 그런 주장의 신빙성이 없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다룬 주류 언론 또한 없습니다 이 이슈가 아스팔트 우파와 주류 언론을 분류시키고 있다는 평가마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복거일 노작가는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단언했습니다 이 확신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일방적으로 대규모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이 성립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통계적 근거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물정입니다 제가 늘 강조한 것처럼 통계적 근거는 독수리 시각으로 부정선거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실물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참새 시각으로 부정선거를 보는 것입니다 통계적 근거는 선거법의학 일렉션 포렌식이라고 불리는 학문이 제공합니다 통계학의 바탕을 두고선 선거 결과에서 비정상적인 부분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선거법의학에 선거 부정이 있었음을 가리키면 그 다음에는 물정을 찾는 일입니다 지난 총선과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 두관이 모두 충족되었습니다 선거 결과가 너무 이상해 통계학 기법들을 쓸 것도 없이 간단한 산수만으로도 조작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총선에서의 선거 부정에 관해서는 미국의 전문가 월터 미베인의 한국의 2020 총선에서의 변칙들과 사기들한 논문이 있습니다 평판 높은 선거법의 입장인 미베인은 4.15 총선의 자료들이 사기적으로 조작되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변칙들을 드러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선거 부정의 물정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들 수가 없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나온 선거 부정을 고발한 분들이 올린 영상들을 보고 제가 세워보니 14가지 증거가 나왔습니다 앞거는 모형이란 글자가 들어간 투표지였습니다 경기도의 수상한 투표함을 옮기다가 다 시민들에게 들키기까지 했습니다 그 뒤 개표 과정에서 아예 득표 숫자를 조작하는 것이 발각된 영상들도 유튜브에 계속 올랐습니다 투표자들이 정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생한 동영상이 조직적인 대규모 선거 부정이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아울러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믿는 시민이 많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사전 투표를 독려했지만 사전 투표를 하면 저쪽에서 결과를 조작할 위험이 있으니 당일 투표를 해야 된다고 많은 사람을 믿었습니다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이론적 근거와 물증에다 배심원들의 유죄 판결까지 나온 셈입니다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총선과 대선에서의 문제가 된 것은 사전 투표입니다 선거 결과는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에서 크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총선과 대선에서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의 결과가 크게 달랐습니다 이것이 선거 부정 주장의 이론적 핵심입니다 개체의 형태는 무작위적이라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체들이 많이 모인 집단을 이루게 되면 무작위적으로 움직이는 개체들의 결정론적 행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 통계학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기체의 분자들은 무작위적으로 움직여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밀폐된 용기 안에 기체처럼 집단이 커지면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합니다 집단이 커지면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집단이 커지면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기체의 주요 특질인 온도, 압력, 부피 가운데 둘이 정해지면 나머지 하나는 필연적으로 결정됩니다 이것이 중학교에서 가르치는 가스 법칙입니다 무작위적으로 움직이는 개체들이 집단을 이루면 결정론적 행태를 보이는 현상은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대수의 법칙은 물리학의 근본적 이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하나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하나하나가 모여가 군집, 집단이 되게 되면 집단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대수의 법칙이고 그것이 물리학의 근본적 이론이고 그것이 통계학의 근본적 이용입니다 자, 이러면 한번 보시죠 이렇게 문인들 가운데 이렇게 과학적 소양을 갖고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없습니다 아마 복근 씨가 sf 관련 소설도 쓰셨을 겁니다 이렇게 과학적 소양을 갖고 있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그런 인터뷰입니다 그 다음에 사전투표의 분포는 집단적 형태의 자연스러움이 아닌 자연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적 규칙성, 인위적 규칙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패턴이 있으면 조작을 한 겁니다 이미 여러 통계학자가 그런 자기적 규칙성의 사례들을 밝혀냈습니다 사람은 직관적으로 무작위 숫자들을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표 결과에 손을 대면 그 흔적이 남습니다 여러분, 자연에서 생성되는 것은 무작위 숫자입니다 자연수, 여기서는 랜덤 넘버스라고 표현했네요 그런데 인간이 손을 대게 되면 인공수, 조작수가 만들게 됩니다 인공수와 조작수는 규칙과 패턴이 발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서울시 구청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몇 프로 나오면 그것만큼 미래통합당과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합치기하고 같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대갈고망이처럼 그게 바로 투표 결과에 손을 대면 흔적이 남는다는 겁니다 집단적 행태도 갑자기 바뀔 수 있습니다만 전쟁과 같은 극한 상황이 갑자기 닥치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집단적 혜택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이나 대선에서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의 며칠은 대단히 평온했습니다 집단적 행태가 갑자기 바뀔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사전투표의 자기적 규칙성은 개표 과정에서 나온 현상이란 결론이 나옵니다 사전투표의 자기적 규칙성이라는 것은 다르게 하면 사전투표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들을 이야기하면 자연과학에 대해서 상당한 소양이 있는 노 작가인 복거일 씨는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했다는 겁니다 과학적 관점에서 복거일 씨가 4월 24일 날 민경욱 전 의원이 복거일 작가가 해냈습니다 월간 조선이 해냈습니다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막던 언모론 프레임에 구멍이 뚫려 두기 무너졌습니다 이 언모론을 잘 펼치던 사람이 조갑제라는 사람이죠 전규제라는 사람입니다 전규제는 관리부실 그리고 조갑제는 언모론 민심을 움직이는 언론인들의 양심이 풍물처럼 터집니다 이제 웬만해서 이 물결을 거스르기 힘듭니다 이래야 바로 칼보다 무선 편의 힘입니다 총선과 대선의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복거일 대선을 승리로 이끈 건 총선의 부정을 알리고 대선 때 표를 지킨 일반 국민들의 힘입니다 사전투표가 부정선거의 온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수가 났으면 참 좋습니다마는 일본 정치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다나카 수상 다나카 가꾸에이라는 그런 다나카 수상이 로키드 사건에서 뇌물을 받아서 퇴임을 하게 됩니다 다나카 정권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금건 정치로 아주 유명을 했죠 일본이 한참 전성기를 다닐 때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일본의 한 탐사 작가가 집요하게 다나카 수상의 로키드의 뇌물수수 사건을 다뤘습니다 그 딱 한 사람 탐사 작가 한 사람의 힘으로 여러분 부정선거가 아니고 다나카의 금건 정치가 무너집니다 펜의 힘이란 그렇게 강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많은 불이기에 따르고 많은 그런 탄압이 있었지만 저는 결코 버리지 않았던 것이 소수의 사람이 불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정진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다 보이시피 다나카 각구의 일본 수상에 로키드 사건을 파헤친 탐사 작가의 한 사람의 보고서에 의해 가지고 다나카가 수상이 무너집니다 그게 펜의 힘입니다 방송의 힘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모든 주류 언론이 입을 다물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많은 사람들이 엄해하더라도 사실과 진실이 성리한다는 구시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다수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결국은 사실과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이 결국은 거대한 뚝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은폐될 수가 없습니다 이 지경까지 왔으면 그것을 그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고 마지막 한글을 하고 있고 마지막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뭡니까 시국에 흘러가는 상황을 권성동이라는 그런 행변 없는 자식이 그냥 그걸 못 일으킨 겁니다 왜 못 일으켰냐 부정선거 지선거 강릉시선거에도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그거를 직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착오를 한 겁니다 그는 원내대표에 물러나야 됩니다 사순 정도가 그 정도의 시국관과 정세 판단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성리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성리합니다 사실과 진실을 알리는 노력만으로 우리와 부정선거 세력들을 무릎 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힘을 단악과 수상을 무너뜨리는 한 탐사 작가의 집요한 노력에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악과 타입하지 않아야 되고 사악함과 절대 손을 잡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it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